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 비아디의 경형 전기차 시거리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 400km를 달릴 수 있는데 가격은 1,3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큰 해치백, 돌핀도 기본 가격은 1,900만 원대입니다. 기아의 경형 전기차 레이 EV 2,700만 원, 소형 SUV인 EV3 4,20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미 한국에 전기, 버스를 대량 판매한 비아디는 연내 승용차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5천만 원대 준중형 고급 전기차 지커 시리즈가 주력인 지리도, 상표 등록과 인력 채용 등 한국 시장 진출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습니다. 중국 차는 젓갈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리는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여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태국 공장을 가동하며 해외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비아디도 한국 내 조립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높은 관세 부과에 직면해 외곽에서 우회로를 누룩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전기차는 국가별 보조금 차이와 세금 등으로 해외 판매 시 대개 가격이 높아지는데 한국 시장 진출 초기에는 파격 할인으로 물량 공세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중국 저장성, 테슬라 차량이 질주합니다. 반대편 차선 오토바이와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결국 앞선 버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광둥성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여기저기 충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크든 작든 테슬라 관련 사고는 그동안 중국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도로 위에 살인자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일부 정부 기관에는 테슬라 이용 금지령이 내려졌고 공항과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테슬라를 보던 중국의 따갑던 시선이 최근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하이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험을 승인해줬습니다. 장수성은 아예 관용차 조달 목록에 테슬라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는데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거론하며 수입차가 아닌 중국 국산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용 매체는 이런 움직임을 대외 개방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미국이 100%, EU가 47% 관세 상향 조치를 내놓은 건 무역 장벽으로 대비시켰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미국과 유럽 회사가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전기차도 중국산이어서 관세 폭탄은 부메랑이 될 거란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 해 940만 대가 넘는 중국 생산 전기차 가운데 절반은 외국 제조사 차량입니다. EU의 오늘자 관세 조치는 오는 11월 투표로 확정됩니다. 관세안을 철회하라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중국은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먼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올해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도 연내 25%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산 반도체 관세는 내년까지 25%에서 50%로 태양광 전지는 올해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현재 최대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로 노동자 표심까지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 보편 관세에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를 공헌하고 있는데 상장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가 2천여 대에 불구하고 태양전지 등의 미국 수출량도 매우 적어서 이번 관세 인상은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